파라사이트 오브 벙규 한누 국사이映가사이 최고쇼 주쇼 아카데미쇼 最 유력 소독해? 손 봐봐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한치카에暮らす 全員失業中の 貧しい家族 일거리가 없으셔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 너는 이런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 나에서 죽을래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미분을 이즈워리 訪れた先은 社長一家가暮らす 탁adaiの豪邸 그동안 미술쌤들 여러 명 박보감이 세봤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가 기억하고 떠올랐는데 요약 다 도리着い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